Q. 구멍이의 화요일 것 같은 경우에는 3. 인터승 Q. 구멍이의 방식 오늘 배울 건 구멍이 베터 하우스턴까지 배울 거예요. Q. 구멍이의 방식 혹시 나도 파우스턴을 할 수 있다 하는 질문 표정 김! 표정 김! 난이도 있는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? 배틀 배뜰 매틀! 배틀 배뜰 하나만 모아소 달달하며 운항 바이오 밑에 강사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줄 출발 둘 둘 하나 잘했어요 와 오케이 잘했습니다 박우진 씨 출발 오 잘했어요 하나, 둘, 셋, 넷 오 잘했어요 하나, 넷 붙이고 붙이고 아주 잘했어요 지금 배운 동작도 좋고요 다른 아크로바틱 동작 덤블링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자 그대로 나와 보세요 소셜 잘했습니다 조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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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하게 너무 예쁘다 완벽ыми 완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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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천 무천 무너 무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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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예 예예 야 이겼다 자 그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아크로마틱 수업을 제가 받아보고 싶었는데 되게 얻게 돼서 진짜 정말 감사하고요. 더 잘하고 싶었어요. 점프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하면서 몸을 쓰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앞으로 무대상 때 조금 더 자신감이랑 그리고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